그 유명한 지하 1층? 상당히 없는데요? 너무 노멀한데, 커피숍인데? 아하... 어? 뭐야, 뭐야? 와, 대박, 대박! 아하... 어? 뭐야, 뭐야? 와, 대박, 대박! 와, 로봇이다! 나 TV에서 봤어, 이거! 뭐라고? 어? 뭐야? 아니, 여기 아이스 아메리콘 이런 게 돼요? 네, 돼요! 대박, 대박! 뭐야, 이거? 나이스 고기! 나이스 고기! 나이스 고기! 나이스 고기! 여기가 또 아메리카노 맛집이라서 저희가 다 아메리카노로 통일을... 아, 그래요? 드립 안 하고? 드립! 드립 드셔도 돼요, 드립! 드립, 드립 천두가 드립! 아, 드립은 하나만! 아, 드립 하나만? 오케이, 드립 하나 해! 그다음에 그냥 올라이스 아메리카노! 네! 티켓을 뽑아서 네! 여기 이렇게 바코드를 이렇게 딱 찍으면 어... 컵을 빼서 여기에 올리면 아, 톰 시작하는 거야? 톰! 우와! 우와, 톰 맞아! 신기해! 우와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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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우와! 드립, 드립, 드립? 네! 드립, 드립 천두가 드립 천두가 톰! 괜찮아? 오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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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맞아, 맞아, 가는 거 가는 거! 톰! 오, 톰! 눈이 좀 졸린 것 같은데? 각도가 맞잖아 남자들은 이런 로봇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 되게 좋아 와! 와, 이거 돌아가는 거 봐 와! 슬리드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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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커피야! 게임! 아이스 드립이지, 이거? 아이스, 아이스, 아이스 아이스, 아이스 형, 형, 형! 경헌이 형, 수령해, 수령해! 우와! 우와! 와, 다들 신기해하시니까 되게 뿌듯하다 아리갓더 저는 사실 로봇이 커피를 제조하는 걸 보기 보다는 그 오빠들 반응을 보면서 너무 뿌듯하고 오, 오케이, 괜찮아? 야, 정확하게 진짜 천진난만 아니에요 좋아해 주셔가지고 진짜 너무 기뻤어요, 사실 커피 어때요? 커피 어때요? 아, 너무 맛있어요 아리갓